2가지 4가지 2가지 interested 예의 그럼 우리나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람bi였습니다. 예의 이제 또 알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연주가 한번 할까요? 네, 저희들이 또 연주방송 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미달음이 얼마나 기대되셨어요, 여러분! 축하했다! 신발들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대박 탱탱니다라고 살짝 이상해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난 이런 거 좋습니다. 아쉽게 하세요. 하세요. 위로 이렇게 딱 위로 붙고 있는 걸. V LIVE 가족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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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왜 이렇게. 얘가 더 싶어. 아니 제가 셀카를 못 찍어서. 저희 좀 넘어도 되나요? 네네 드세요 드세요. 지즈케이트예요. 저 이거 한번 싸주시면 안 돼요? 네. 약간 작은 거에 내 상품이. 이거 궁금합니다. 말아서 만족증이니까. 아직도 안 갔어? 먹고 싶어서. 먹고 싶어서 왔구나. 아직도 안 갔어? 먹고 싶어서 왔는데. 내일 촬영이라서. 내일 아침 촬영입니다. 못 참고 있었는데 참을 수가 없다. 맛있다. 이거 맛있다고. 그러면 잘 embedded. 알 hi. 너무 맛있다. 해당해야 할 진짜로. 네. Além. 없어서 허기다. 너는 잘 안 했어. 아, 많이 안 했어요. 뇌. 야당이 안 주셨지. 안 했어요. NG. 너무 어짜적이야. 말했어. 감사합니다.